이굴 장난감은 이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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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기다려 기다려 누나 먹어 안녕하세요 메리다이스 조수혁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누가 탔어 부끄러워 이건 혼자 있을 때 해야 돼 맨날 주차한 곳을 까먹어 여기 있네 고맙습니다 너와 나 헤어질수록 그래 그랬었지 제주도 푸른 밤 비없는 거리에는 좋을 텐데 말들을 말들을 웃어 넘기는 물끄러미 나를 들여다보고 고맙습니다 아 이제 아침에 노래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조금이라도 불러야지 역시 며칠만 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새 습관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거 어떤 분이 전자담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거 카메라 손잡이예요 담배 안 핍니다 그리고 노래에서 생각나는데 성남FC에 골키퍼 전종혁 선수가 노래 엄청 잘 부르더라고 전종혁 선수도 유튜브를 하는데 와 노래 너무 잘해 TV하루종혁이라고 검색해 봐요 그러면 나오는데 한번 들어봐요 노래 진짜 잘해 예술이야 목소리 너무 좋아 그리고 그때 저번에 구독자 이벤트 할 때 한 분이 아직 연락을 안 주셨어요 여기 성승환님 네 연락이 없으셔서 지금 마우스패드 하나가 지금 저한테 있어요 성승환님 이 영상 보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어제 또 이메일 남겨놨거든요 만약에 9월 말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다른 분에게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또 다시 추첨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드릴게요 꼭 이 영상 보시면 메일 남겨주세요 도착했죠? 아 오늘 날씨가 꿀이네 이따가 세차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왜이래 그래도 할건 해야죠 세차는 차 깨끗하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거니까 내일 저희 비와도 한다 안녕하세요 6.3 네 저거 온거 없죠 네 아 맨날 저기서 저거 온거 없죠 제거 있어요 그게 택배에요 택배 택배를 일로 시키거든요 구단에서 주는게 아니라 택배 택배 내 택배 어 어 어 어 동환이 왔어요? 어 왔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왔어? 네 바로 하는게 그 야 기다렸잖아 나이스 드디어 왔네 충전 다 됐다 뭐에 가요? 담아놓고 하는거? 어 같이? 이제 운동 갈 준비 좀 해볼까? 운동 준비했으니까 사우나로 사우나에 내 친구 있으니까 체온 한 번 더 재야지 네 이거 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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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.3 네 수고해 수고해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어 아이고 수고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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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마주쳤네 앉아있지가 않네 아 오늘은 강동에서 운동한대요 그래서 또 핀라이트 그거 못써 아이고 또 분석중이신가 아직 분석은 하지 않나 아이고 뭐야 이거 바탕은 뭔데? 바탕이요? 어우씨 지금 얼굴이 얼굴이 이런거 해놨는데 아 이제 머리 머리 한번 해볼게요 그냥 왁스 안 바르고 스프레이만 뿌려요 이 스프레이가 제일 좋아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? 카메라랑 대화하는거 먼저 이쪽을 고장시켜주고 반대편 반대편 자 일어나면 끝 금방이죠? 뭐? 콜로라는 이상기후 아 알아 알아 그 30도? 36도 떨어진거? 네 갑자기 여름에서 여름에서 겨울로 된거? 어 하루만에 자 운동할때는 머리 올린게 편하죠 이제 치료실로 치료실로 아 세명은 멤버네 항상 이렇게 일렬로 있네 손목에 템핑하고 자전거 타러 30분 30분 밖에 시간이 없나 자전거 타고 스커트하고 맨몸으로 뒷근육하고 이제 나가야죠 반일 잘 만나고 두둥 여기 반일 우리acher 우리 뭐 할마 meilleur 내 그런데 entre 집중 구독 좋아요 받았anna 좀 이제 10시야 운동 가야되요 운동이나 가볼까 아 그러니깐 너무 자주 나온다 아 잔디 좋네 강동구장은 잔디가 좋아요 오늘도 출근한다 운동끝났어요 이제 밥먹고 새차로 가야지 갑시다 오늘은 양고기죠 게임 이틀전은 무조건 고기 나오는데 오늘은 양고기에요 근데 양고기 맛있어 소고기도 맛있고 양고기 맛있지 야 맛없대면서 양고기 제일 많이 먹어 왜 이만큼씩 먹어 내가 먹는게 더 맛있어 일단 봐봐 양고기 킬러 양고기 맛없대면서 확실해? 진짜로 바로 밥먹어? 오늘 밥먹고 이래도 미디어데이를 하지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너 좀 자주 나온다 요즘에 갑자기? 인사? 오늘 점심 오늘 점심 아 오늘은 밥 안먹지 습하겠지 오늘 밥을 알 수 있어 수식으로 샤인머스켓 하나 먹자 하나 먹자 하나 먹자 하나 먹자 하나 먹자 하나 먹자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뭐 유튜브 하겠나? 나는 그냥 구단에서 지른 줄 알았지 샤이 머스키하고 싹 아니 정정해 아니 인터넷에 나온 게 아니 여기 배로 들어가서 뭐 뭔지 모르고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아 형 해준다 아 그래 아우 근호형 근호형 팬분이 샤이 머스키를 해주셨네 잘 먹었습니다 형 너 잘 먹습니다 형 잘 먹겠습니다 네 편해 편해 야야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편해 편해 뭐 해주세요 다 같이요 형 찍자 야야야야 이거 좀 들고 있어 되게 나이스 야 카메라 없어? 아 이걸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더 나아 내가 좀 똑바로 하자 아 똑바로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야 옆에 거 치워라 근데 자 호랑이 자세 한번만 해주세요 호랑이 왜 치워요 자 이거 우리 호랑이 한 번 하실게요 하나 둘 셋 호랑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늘이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라 단체로 기념이라 사진 한 번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밥도 먹었으니까 이제 이제 씻고 집에 가야지 아 오늘 날씨 좋네 세차하기 좋네 이제 장갑 빨아야죠 이렇게 손빨래를 해서 이렇게 손빨래를 해서 끝 이렇게 손빨래를 해서 이렇게 손빨래를 해서 끝 이제 집에 가야지 세차를 하러 왔어요 세차용품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땀이 많이 날거야 이따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게임 전날이라 안되고 다음 번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그럼 끝 이제 자 이제 세차를 하러 왔어요 하하하 한번 시작해볼까 힐부터 닦아야지 힐부터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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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ck 힐링 고춧가루 비쌀 Frau 고춧가루 저의 크기로 그려줍니다 절기 금의 물 고춧가루 이제 진짜 끝 그럼 다음에 또 찍을게요 끝